이래놓고서 나가면서 떡 손으로 받으려고 막 밀고서 안 그러실 거죠? 네 동작은 안 그러죠? 오케이 동작 이수사회복지관이 솔선수범해서 긍정적으로 행동하실 거죠? 오케이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리더가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지역이 더 발전할 것 같아요 맞죠? 오케이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요 그런 사명감 갖고 여기에 이제 오실 거예요 앞으로 9월 달부터 우리 동작 이수사회복지관에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 하실 거죠? 오케이 그래야 내가 건강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잘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제 드라마 보지 말고 날마다 여기 와서 사시는 거예요 오케이 박수 자 이제 두사리 한 번씩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제가 또 하나 알려줄게요 아까 거울의 법칙 이게 뭐냐면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도 웃는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거울이 먼저 웃어주지 않죠? 그렇죠 어르신? 거울에 비친 내가 웃어야 얘가 따라 웃잖아요 그게 사람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으세요 자 옆 사람 한 번 마주 보세요 쳐다봐 주세요 제발 저 그만 우리 여기 어머니는 제가 너무 좋아서 아까부터 저만 쳐다봐요 아니면은 우리 저기 한 어머니는 아까부터 눈이 좀 안 보이시니까 제가 남자야 여자야 그러시는 분도 있으세요 자 옆에 쳐다보시면서 옆에 거울의 법칙 살짝 미소 저어주세요 미소 미소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오래오래 만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식이 잘 되실 거예요 부자 되실 거예요 이왕이면 이런 말씀들로 이렇게 서로 스트레스 없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가 말을 뱉으면 어떤 말이 돌아오나 또 우리가 왜 가는 말이 와야 오는 말이 없다는 말 있잖아요 어르신들께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추임새 같이 한 번 해보실 거예요 얼마나 잘하시나 제가 얼씨구 하면 어르신들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얼씨구? 좋다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예요 박수치면서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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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은 좋다 할 때 얼굴은 하나도 안 좋아요 얼씨구 하니까 좋다 아니 그거 말고 혼나라고 해 불러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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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향이 몸에 몸에 움직여서 얼씨구 얼씨구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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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반말했는데 뭐가 좋아요 아하하하하 아니 제가 얼씨구 저러씨구 하다가 갑자기 졌냐 그러는데도 우리 어머니들이 아깐 생각이 없어요 좋냐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쵸? 어르신들 제가 반말한 게 아니죠? 흥이 난 거예요 이렇게 흥이 나는데 그 와중에 너 왜 나한테 반말이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살셔야 돼요 그렇게 살자고요 옛날에는요 우리 민족들이 흥이 많아서 오실 견도 없었다니까요 옛날에는 폭소리만 나도 어이구 좋다 어이구 좋다 어이구 좋다 어깨를 움직였는데 요즘은 왼쪽에서 어깨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자꾸 어깨가 내려앉는 거예요 자 다같이 얼씨구 좋다 얼씨구 시작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어깨를 움직이세요 시작 얼씨구 좋았다 얼씨구 좋았다 얼씨구 좋았다 얼씨구 좋냐 존냐 좌냐 아아아아 아아아아아ام 아아아 maar 아아아아아 일 Arbeit 아아아아 ner 내 날 하 Heavenly girls mand 날마다 마시고 좋시고 저녁 저녁 이렇게 날마다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박수